내년도 시군의 업무 추진비와 지방공무원 복지 포인트가 동결됩니다. 행정자치부는 지방의회와 공무원 관련 기본 경비를 동결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내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을 확정해 이달 말까지 자치단체에 통보합니다. 이 기준에 따르면 내년도 집행기관의 업무 추진비와 지방의회 관련 경비, 공무원이 전국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복지 포인트와 일직, 숙직비 등 기타 기준 경비도 올해 수준으로 동결됩니다. 특히 내년 예산 편성 기준에는 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 변경할 때 보건복지부 장관과 사전협의를 해야 하는 법령이 반영돼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.